아주 나이스! 형님은 어떠셨어요? 저도 너무 좋았고요. 정말 가면 갈수록 더 큰 아래가 있으셔가지고 보는 분들의 몰입감을 최고대로 만드는 일동무신이었어요. 네, 그래서 욕도 많이 먹고 있고요. 애가 보고서 진짜 나쁜 짓 했냐고. 나쁜 짓 했냐고 어떻게. 그런 사람 아니다, 아빠는. 실례지만 자제분이 나이가 지금? 어려요. 6살에요. 아이고, 아이고. 아, 역시. 엄청난 힘이 있네요. 엄청난 힘이 있네요. 야, 그게. 야, 막판에 그렇게 해, 어? 축하드립니다. 아니, 여사님 근데 왜 거기 껴있어요? 아니, 여사님 근데 왜 거기 껴있어요? 너무 담아서 있네. 아, 그래. 야, 이 카운트. 카운트는 이제 이쪽으로 딱 붙었네. 어, 이쪽으로 오세요. 아, 원래 본연의 캐릭터는 이쪽으로 딱 붙었네. 약간 악의 좀 있고. 네, 악의 좀. 자, 이 경이로운 집에는 여러분들이 좀 긴장하셔야 될 악기 카드가 잔뜩 숨겨져 있습니다. 이 경이로운 집에는 악기 카드가 잔뜩 숨겨져 있습니다. 악기 카드? 악기 카드를 찾으시는 그만큼 여러분에게는 저기 보이시는 룰렛 보이시죠? 나중에 게임을 해서 이기게 되면 꽝이 많네. 룰렛 판에, 아니, 꽝도 많은데. 꽝이 많네. 룰렛 판에, 아니, 꽝도 많은데 선물도 많아요. 네. 예의하시네요, 카운트는. 네. 저 선물의 다트판에 다트핀을 넣을 수 있는 다트핀을 찾은 카드만큼 교환해드립니다. 악기 카드를 많이 찾으시면 선물을 가져갈 수 있는 확률도 높아지고요. 노트북도 있어요. 그렇죠! 저 토스트도 있다라고요? 저 토스트도 있다라고요? 여기 CJ! 아, CJ! 우리 병규씨가 흑앙전을 꼈는데도 노트북을 딱 보시더라고요. 저 오로지 저것만 보고 갑니다. 아, 노트북은? 네, 노트북만 보고 갑니다.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아, 형님은 부단대. 형님은 노트북 진하게 쳐다보시네요. 아니요, 아니요. 저, 저, 햄. 아, 햄 좋아해요. 일상생활에. 정말 놓칠 수 없는. 마음 들어갈 것 같아서. 아, 우리 형 선생님이 좋아하실 것 같아요. 어때요, 주청신? 저는 저 토스트 사과 쪽에 있는... 저거 진짜 무서워요. 저거 진짜 무서워요. 저거 진짜 무서운 거야. 눈감해져, 눈감해져, 눈감해져. 저거 진짜 무서운 거야. 눈감해져, 눈감해져. 저게, 저게, 저게. 저게, 저게. 저게. 저게, 저게. 마음이 속듭니다. 우리 시장님은요, 뭐 먹으나요? 아니, 저는 저기 그, 저 고기요. 저거 먹으면 재이 질식 있어요! 재이 질식 있어요! 재이 질식 있어요! 그리고 중간중간 이 집에서는 사이렌이 울릴 거에요. 중간중간 이 집에서는 사이렌이 울릴 거에요. 사이렌이요? 사이렌? 사이렌이 울리면 게임이 시작된다는 사인일 수도 있고요. 공제사항을 기를 예정이라고 합니다. 무조건 거실로 모여주시길 바랍니다. 아무튼 할 얘기가 굉장히 많은데 오늘 자유로운 시간 함께 가면서 가져보기로 하고요. 일단 자유롭게 잘 쉬시면 되요. 하지만 선물 욕심이 난다. 그러면 쉬지 말고 카드레일 치잖아. 자 그럼 주문 한번 들어가 볼까요? 가시죠!